어제 한국전력이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에만 4조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연간 기준으로 5조 8천6백억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망은 더 나쁜데요. 증권가에서는 한전에 대한 역발상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역대 최악의 작년 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 증권과 메리츠 증권은 한국전력이 올해 20조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은 15조 원대 영업 적자를 추정했고 유진투자증권과 미레셋증권은 기존 흑자 전망을 지우고 11조 원이 넘는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적자보다 올해의 적자 폭이 2배 내지 3배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담당 애널리스트 대부분은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한전 주가가 바닥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곡소리 날 때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역발상 전략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의 부채 비율이 200%를 넘을 때마다 정부의 유의미한 에너지 정책이나 공공요금 변화가 있었고,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해 탄소중립 대응 설비 투자 집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반면 역발상 투자는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요금을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는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 매력이 당장 높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한전 주가의 관전 포인트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 또는 석탄 원유 가격의 하락 반전 여부가 꼽힙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하락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요금에 대한 신뢰성 확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